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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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조 배터리를 안걸고요 차 배터리만 가지고요 그냥 그라인더 정도 3,000와트 왜냐면 저 차 배터리가 90A와 100A예요 그러면 실적으로 차에 전장품으로 들어가고 하면 1,000와트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라인더기간 800와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실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고 그라인더기 되면 충전기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컴프레션은 마찬가지로 용량이 배터리 용량이 그만큼 있어줘야죠 그리고 용접기 쓰실 때는 항상 아까 배터리 두 개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